이번 수업은 스크래치 따라하기 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스크래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쭉 따라오면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별로 또 각각의 기능별로 그것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수업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 수업은 전체적인 흐름 또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만 견디시고 뒤에 따라오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크래치 프로젝트 에디터라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저와 비슷한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스크래치 프로젝트 에디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고양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고양이를 춤추게 하면서 이 고양이가 소리에 따라서 춤추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은, 이 수업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물음표를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스텝 바이 스텝 인트로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우선 스크래치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제어하려고 하는 이 대상, 이 대상은 고양이죠. 이 고양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양이 모양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것도 제어하고 싶다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어린아이가 나타났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제어를 하고 싶다면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어린아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고양이를 하고 싶다면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고양이로 선택된 것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 부분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어린아이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이 고양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고양이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주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명령이 여기 있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명령들의 리스트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것들은 그 명령들을 여러분이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시킨 것이 이쪽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뉴얼에서 스텝 바이 스텝 인트로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움직여보자 라는 그런 뜻이죠. 즉, 이 고양이를 움직여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이를 어떻게 움직이면 되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고양이의 움직임과 관련된 명령을 주고 싶다면 자, 스크립트에 있는 분류 중에 동작에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동작을 선택하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영어로 된 매뉴얼에는 Move 10 Ste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블럭 중에 어떤 게 이거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블럭이 저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공백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 고양이, 현재 선택된 고양이에게 10만큼 움직이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것은 이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든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블럭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조금 움직였죠? 또 움직였고, 또 움직였고,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가 더블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이 정도를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10을 100으로 바꾸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뒤로 100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예제에서는 10발짝을 움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만큼 움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1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스텝에서는 이 고양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리와 관련된 것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플레이 드럼 포 비츠라고 되어 있죠. 자, 플레이 드럼 포 비츠 즉, 비츠라고 하는 것은 뭐 타악기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타악기가 여기 있죠. 1번 타악기를 0.25 박자로 연주하기라고 하는 이 블럭, 이 박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를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저 하얀색 윤곽선이 생겼을 때 이것을 놓게 되면 저 파란색 박스에 탁 달라붙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명령 하나만 독립적으로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이 파란색 박스와 분리해서 위치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파란색 박스가 실행된 다음에 예,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박스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때요?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인 다음에 1번 타악기가 0.2박자로 연주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는 뭐 여기 있는 예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0.2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개성을 발휘해서 숫자를 마음대로 바꿔보시고 여기 있는 것도 다른 거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자, 스타트 댄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고양이가 춤추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양이가 춤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선 다시 동작 분류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앞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양이가 10만큼 오른쪽으로 왔다가 타악기 자, 1번에 해당되는 악기가 연주가 되고 그리고 다시 10만큼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때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악기를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소리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이 악기를 여기다가 착 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악기를 4번 악기 자, 심벌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역시 박자는 0.2박자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때요? 고양이가 앞으로 왔다 소리가 나고 뒤로 갔다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아주 가벼운 어... 춤동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면 자, again and again 즉, 지금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어...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뭘 쓰면 되냐면 자, 여기 적혀있는 것은 리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핏은 우리말로는 반복이라는 뜻이죠. 즉, 고양이가 이 구분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서 여기 제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자, 10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도형이 보이시죠? 근데 이 도형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중간에가 비어있죠? 이것은 다른 블럭들을 다른 블럭들을 감싸는 형태로 사용하는 이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10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이 제어문이 바깥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10번 반복하기 안쪽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10번 반복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더블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10번 반복했죠? 만약에 반복되는 숫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것을 3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블클릭을 하면 자, 3번만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는 사람이 잘 못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게 우리는 반복 작업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뭐 Say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라고 어... 메시지를 표시한다는 뜻이죠. 이 고양이가 말풍선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면 되냐면 자,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걸 클릭합니다. 자, 형태에서 자, 그리고 어... Hello를 2초동안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반복문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춤 같은 거 출 때 처음에 인사를 하고 어... 그리고 춤을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거를 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구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Hello를 2초동안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제 춤 제 춤 구경하세요라고 제가 한글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2초동안 말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제 춤 구경하세요라고 2초동안 말풍선이 떴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2초 후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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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기능을 통해서 어... 뭔가 이야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면 이벤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벤트 이벤트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자, 이벤트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여기에 있는 요 고양이에다가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고양이 위해서 클릭을 했거나 그럼 이거는 사용자가 클릭했다는 사건이 되는 거죠. 또는 요기 보시면 요렇게 깃발 모양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사용자가 클릭했거나 또는 사용자가 뭐 키보드를 입력했거나 요런 것들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를 컴퓨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벤트라는 기능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즉 사용자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정의하는 건데요. 자, 이걸 요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요렇게 갖다 놓게 되면 자, 요기 있는 요 클릭했을 때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요기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명령들이 하나하나 실행되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클릭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 명령어들의 요렇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명령어들은 자, 사용자가 여기 있는 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별도의 덩어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자, 다음 스텝에 나오는 건데요. Change in color, 즉, 색깔을 바꾼다는 거죠. 이 고양이의 색깔을. 자, 여기 형태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 형태에서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렇게 갖다 놓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떼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색깔 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색깔로 했습니다. 그리고 25는 이 색깔이 뭐 25단계만큼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기 있는 수치들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그 바뀌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죠. 자, 8번. 8번 단계에서는 keypress라고 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요기 있는 색깔이 변경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이벤트죠. 자, 이벤트를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렇게 해서 이 명령에다가 착 갖다 놓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색깔이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요 고양이가 있는 요 하얀색 요 캔버스에다 올려놓고 제가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색깔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명령어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사용자가 이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아, 고양이가 아니죠.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이 명령어들이고요. 자, 또 하나는 사용자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고양이에게 적용되는 효과 요렇게 두 개의 독립된 명령어 그룹들이 만들어졌고 그 명령어들을 이끄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고양이 뒤에다가 우리가 무대를 한번 줘보죠. 자, 아홉 번째 단계에는 Add a backdrop이라고 되어 있죠. 자, backdrop이라는 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backdrop은 무대, 배경 뭐 이런 뜻이죠. 자, backdrop을 추가할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이 화면에서 요렇게 생긴 것을 선택하고요. 클릭해 보시면 자, 요렇게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배경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요렇게 해서 배경을 갖다 놓고 요 고양이를 이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경을 추가한 거죠. 자, 열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양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요기 있는 고양이 하나를 스프라이트라고 스크래치 안에서는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요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또 다른 관객을 추가시키고 싶다.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를 추가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서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이 직접 다 그리는 거 힘들기 때문에 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캐시 댄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요 여자 이 여자가 춤을 추는 이 스프라이트인데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화면은 이렇게 화면에 요 여자의 그림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요 그림을 적당한 곳에 요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춤을 추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어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자, 여기 파일 업로드하기 있죠. 요 파일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요기에 있는 요 새로 등장한 스프라이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명령을 줘보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동작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가한 요 라이브러리에 제가 추가한 이 스프라이트에 기본적으로 동작이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동작은 자, 형태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고 자, 한번 제가 더블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여자의 동작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더블클릭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더블클릭을 하기에는 힘들고 귀찮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제어를 들어가서 이미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무한반복하기라는 것을 이 명령을 무한반복하기로 감싸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엄청난 속도로 요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너무 과한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싶다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다음에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게 될까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중에서 1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움직인 다음에 1초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초 기다리고 다시 반복되고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동작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움직임도 요기 있는 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부터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기를 클릭했을 때를 요렇게 갖다 놓게 되면 자, 이 사람은 요기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겠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면 Share 공유하라고 되어있죠. 자, 지금까지 작업한 것에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저는 뭐 댄스쇼라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자, 로그인 저장이라고 되어있는 것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면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자, Join Scratch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Scratch 사용자 이름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름을 적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Scratch에 가입이 끝난 거고요. 자, OK, Let's Go 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이브가 시작이 되고요. 자, 세이브가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자, 그럼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기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요건 이제 이 화면을 여러분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에서 Share 버튼을 누르면 요 페이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Share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Share 했고요. 이렇게 Share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 있는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프로그램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곳으로 공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cratch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그 명령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거기 있는 수업들을 통해서 이 Scratch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력을 좀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